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before god sends his special savior said the prophet malachai a messenger will come to prepare the way for him vilted it okay 아멘 아멘 업데이트가 빨리 안되네요 빨리 되면 좋은데 너무 안되네요 너무 안되네요 안녕 난 지방이라고 해 나 저번에 몸무게 비밀로 했지 사실 나는 안 알려줘 그건 내 평생의 비밀이야 머리띠 줘봐요 알았어 머리띠 해줘요 알았어 너한테 안올린다 벨트로 해봐요 벨트로 해봐요 짜잔 벨트로는 아주 딱 맞지 안녕 내 머리띠 주고 가야지 근데 나의 머리띠 사람들은 죄를 용서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머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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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걸 들이게 되었어요. 3주 동안 삶을 수 있어요? 너희 다 죽으셨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날 세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해요라고 했어요. 죽이요... 죽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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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예수님이 표시해주세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열이 고마워요. 하나도 mikrofonум이라도 뭐한지 궁금증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가가 너무 강조하지ляется 손을 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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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잡고있다 इस तरह युहन्ना ने येशु को बब्दिसमा दिया परमेश्वर का आत्मा एक कबूतर की समान येशु पर आया ये मेरा प्रियबुत्र है परमेश्वर ने कहा मैं इससे प्रेम करता हूँ वो मुझे बेहत प्रसन करता है युहन्ने वो मुझे करता हुआ ह JAMES वो मुझे को Is Best लुडदु आत्ड़ेश्वर प्रसे लेश हुए एरमेश्वर प्रस्वर catchे को बदुषिए हुआ है एटनेप्टई अड़ेंगी हुआ है वानलें खärकä है 다 문져봤었어요 네 다 문져봤었어요 음 이건 문제를 안읽어도 요리는 다행히 놔두고 다행히 놔둬요 이거 필요한거 다있네 여기에 갑옷이랑 팔이랑 신발이랑 밑에 그거랑 반패랑 헬멧 같은 것도 있네요 다행히 놔둬요 하트 해 두두기 시계 시계 치크 하고 무지개 양 컵케이크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한 남자의 모습이네요 그거랑 이거 뭘까요? 이거 이거랑 하트 이런 거 같은데요? 하트 다뉴엘의 마지막이에요 하트 다행히 하트 다행히 하트 이거 제일 많이 모았어요 하나만 더 모으면 이제 이건 완료된거에요 네, 많이 모았네요 하나 유명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하나 유명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시간이 아직 안됐을까 나와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이라고 해요 저는 목도리를 메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자고 있답니다 저는 지금 자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꼭 토끼 같지 않나요? 아니면 콩 고양이? 네, 저는 항상 인형이라서 자는 모습밖에 못해요 여기 꼬리 아주 길고 예쁘죠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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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스카프는 아주 부드러워요 하지만 이 머리카락은 별로랍니다 없으면 대머리가 되는거에요 이브이 머리카야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귀 세워진다 끝이 않나요 딱 귀 세워주면 엄청 예쁘지 않나요? 찬양이네 우리 복도에 맨날 이렇게 해주는거 좋아했는데 고거의었어 해준 Tus카프가 예외 이렇게 집 저희가 계산하는거 좋아해야나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딱 뒤집어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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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3 2 좋아 있어요 엄청 우리 복덩이 보고 싶다. 복덩이 아있죠? 제가 언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빠이빠이 빠이빠이 ㅎ 꾸드버튼 꾹꾹 좋아요 꾹꾹 꾸드버튼 눌러자 네 갔네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